국내 시세대 공감기의 유치진사람대에서 대화 미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타를 맡기는 시세대의 가수사람이 영국을 꽃게로 먹게 될 가수 정선입니다 나를 너무 모르시는 모르시는 당신이여 짙은 안개 때문입니까 심한 탓입니까 사랑의 온도한 당신이기에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있어 모두 다 있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정도로 너무 정도로 안을 수 없는 당신 이 가슴 멍들은 당신이 이 가슴 멍들은 당신이 모르시는 당신이여 모르시는 당신이여 흐린 날비 때문입니까 심한 탓입니까 사랑의 기록 사랑의 기록 남으신 이기에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있어 모두 다 있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미련이 많아 미련이 많아 미련이 많아 아름다운 감사합니다.